이제 이걸 다 모아서 1렙어택을 해야됩니다. 아 가자 사륜구동 최고 사륜... 아! 나 브레이크 너무 늦게 밟았어 시작했습니다 1코너부터 재수가 없고 1코너부터 재수가 없다 야 이거 미끄러지네 OBS... 그러니까 방송하고 녹화를 동시에 하려면 OBS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방송 프로그램하고 녹화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못 돌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생 코덱 같은 게 충돌이 나서 그래서 물음의 겨자먹기로 OBS로 플레이하는데 녹화 화질은 자체 프로그램이 훨씬 좋습니다 나 근데 이렇게 잡담하고 있을 때가 되냐 이거... 이거 6초만에 가야 되는데 56... 57... 58... 59... 일단... 실버 0.7초 땡겨야돼요 될 수 있으면 자체 프로그램이 제일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0.7초를 어디서 줄이느냐 그게 문제죠 내가 돌았던 바로 전에 돌았던 게 언제 어디서 실수를 했던 거냐 그거를 알아야 되고 내가 실수를 한 게 없다 그러면 포록을 노려야 되고 포록이 안 터진다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이런 거... 이런 거 미친거죠 이런 거 미친 짓이고 아 TCS를 안 켰구나 뭐 어쩐지 미끄러진다 했어 아까보단 빠르네요 그래도 아까는 여기 들어올 때 50초 벌써 넘었었는데 야... 이게 또 이러네 TCS 때문에 미끄러진 게 제일 큽니다 TCS 케면은 아마 깰 수 있을 거예요 제발... 아... 처음부터 실수했어 플랩을 세우지 마세요 해치웠나 하면 모드 해치웁니다 플랩을 세우지 마 어? 4K 녹화되는데? 제가 지금 4K로 녹화하고 있는데요 파플레이어도 괜찮은 편이죠 녹화하는데? 아우... 실수 투성이네 여기서 트레이를 써야 되는가? 아... 그래요? 왜 그럴까? 얼씨구? 57... 58... 59... 됐다 그르네... 진짜 그르네요 망한 것 같은 판이 기름살라 게임 게임 거니까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... 애초에 자기 실력이 정말 출중하지 않은 이상 금에다 따는 거는 뽀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어쩌다가 라인 잘 타는 경우 여기 이 차는 왜 이렇게 리플레이 잘 받아 잘... 잘 잡아주냐 카메라 진해나라 차라던가? 네 아무튼 즉 쿠바 서킷을 제 걸로 만들었습니다